서울 강남 납치 살해 사건에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가 모두 체포됐습니다. 오늘 구속된 남편에 이어 아내까지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김정근 기자입니다. 강남 4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 배후로 지목된 황 모 씨가 오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 이 경우에게 돈을 주고 피해자 납치 살해를 사주한 혐의로 남편 유 모 씨가 오늘 구속된 데 이어 아내까지 같은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. 앞서 피해자 납치 살해를 실행한 황대한은 지난해 9월 이 경우에게 착수금 500만 원을 받았다며 이 경우에게서 윗선이 따로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 경찰은 이 시기에 유 씨와 황 씨 부부가 이 경우에게 착수금조로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그간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해온 이 경우도 심경 변화를 일으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습니다. 다만 범행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 유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이 경우와 유 씨 부부 등을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경찰은 유 씨 부부가 사용한 걸로 보이는 대포폰을 확보해 이 전화기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용됐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. 채널A 뉴스 김정균입니다. 채널A 뉴스 김정균입니다.